리딩 파워 유형편 챕터 2 유닛 6 일치문제 들어가자. 자 이번 일치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 뭐 다시 내용일치 아니면 어법 정도로만 나올 수 있는데 어법도 그렇게 많이 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 스톤타운 동격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의 문화유적지인 스톤타운은 가장 오래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자 원어브 들어갔을 때는 복수인 거 알지? 어디에? 장지바레. 해놓고 또 이건 계속 동격만이 나와. 섬이래. 어떤 섬이냐면 off the coast of 탄자니아. 탄자니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어떤 연안에 있는 한 섬인 장지바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스톤타운이. 그러면서 이 이전 스와일리 트레이딩 타운 이 교역 도시는 이스르르 레베넨스 미러였습니다. 작은 거리, 골목, 시장, 이슬람 사원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빌딩들의 미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앵글리칸 철치 하면 영국 성공의 교회를 포함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하면 old central slave market. 오래된 중앙 노예 시장의 장소에 있는. 그런데 그것은 동아프리카의 가장 큰 노예 무역 항구였대. 그 장소에 있는 영국 성공의 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분사금 들어갔다. 분사금은 어디까지 가니? 이렇게 콤마까지 간다. 그러면 페르시아, 인도, 유럽,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축을 결합하면서 이러한 모든 양식의 건축들이 결합되어 있나봐. 스톤타운은 이렇게 분사금인데 이 스톤타운이 결합하고 있으니까 능동의 I인지 왔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하고 이 스톤타운이 has been occupied, 점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 점유되어져 왔다. 이 얘기는 인간에 의해서 이제 거주되어져 왔다. 이 뜻이겠지. 얼마 동안? 3세기 동안. 그리고 it's famed for its beautifully carved wooden door. 유명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조각되어진 목재 문으로 유명합니다. 문이 목재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나봐. 그래서 The House of Wonders. 이건 또 설명하자니. 동격이지. 전 궁전이래. 술탄, 씨드, 박하시. 박하시의 궁전인. 바로 이 The House of Wonders는 is open. 개방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자,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주장은 명성에 대한 또 다른 주장하니까 여기서는 그 이유겠지. 그것의 명성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데디아입니다. 프레드 머큐리. 퀸의 리드싱어. 브리티스 럭 밴드지에 굉장히 유명한 물론 게이였지만은 어쨌든 프레드리 머큐리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내고 싶은 건 아니야. 답은 뭐가 되니?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술탄, 씨드, 박하시가 살았던 이곳의 궁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이게 개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개방되지 않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